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을 도구할까요? 하나님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을 도구할까요?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1장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을 도구할까요? 開きました声出してどうぞさて人たちは集まって主よイスラエルのために国を建て直してくださるのはこの時ですかと尋ねたイエスは言われた 父がご自分の権威を持ってお定めになった時期はあなたとの知る所ではないあなたとの上に精霊が下るとあなたとは力を受けるそしてエルサレムばかりでなくユダヤとサマリアの全土でまた地の果てに至るまで私の証人となる アメン 祈りましょう 主なる神様 この時間も主の聖霊に全てを委ねます 主の聖霊によって真理の言葉を 正しくさどしてくださり 主の見送りにふさわしい信仰作りと生活ができますように 結果永遠に悔いなく 神の御国の子供として 正しく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祝福してください 主の皆でお祈りいたします 主の皆でお祈りいたします アメン アレルヤ 皆さんに天下を手に入れても 自分の命を自分から自分の命を 自分の命を 自分の生命を失ったら 自分の命を失うと 自分の天下が 自分に 自分の命が 何の汁になるでしょうか 무슨 유익이 있으第二 アメン 天下を手に入れても 自分の命を失うような 自分の命を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됩니다. 반대로 천하를 잃는 일이 있다랄지라도 자신의 생명은 반드시 확득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흐트러진다면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흐트러진 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일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면 어차피 지옥가고 말 신앙 생활이 되겠죠. 그렇다면 육신의 때가 남아있을 때 차라리 열심히 쾌락을 즐기는 게 좋겠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만큼 육신이 남아있는 동안에 하는 게 더 좋겠죠. 정리가 아직 안 되셨군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아여도 마가복음이 구약 성경에 있는지 신학 성경에 있는지를 모르십니다. 지난 번 주일에도 보았는데요 신학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열심히 찾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목사님의 눈에도 보입니다. 성경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예를 들어 돈이 10만행 정도 숨어있다면 목지받을 다 외우고 외워버리겠지요. 우리가 평소 때 과연 얼마만큼 이 사실을 의식하고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크리스찬으로 천하를 손에 넣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머릿속의 의식은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자고 하는 의식은 있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천국에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생활은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나 생명을 얻기보다는 천하를 얻는 쪽으로 흘러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100만행까지는 아니더라도 10만행으로도 충분하겠죠. 교회에 올 때마다 10만행을 준다고 한다면 1년에 교회를 쉬는 일이 한 번도 없겠지요. 아, 지도가, 지고가 와르기까지 생활이 안좋아 상황이 안좋아서요 형편이 안좋아서요 혹은 일이 너무 바빴어요 라든지 예를 들어 빨리 오는 사람에게는 덤으로 세 배를 주겠습니다. 토요일 밤 부터 저 문 바깥에 줄을 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세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죽일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이렇게나 힘이 드는 걸까요? 왜 할 수는 있거든 주일 예배만 끝나면 빨리 교회를 나가려고 할까요? 교회 안에 생활보다 교회 바깥 세상이 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믿음 생활보다는 천하에서 천하를 얻는 것이 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육신의 힘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얼굴이 안보이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 뒤에 숨어안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에 대한 것을 강의하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조금이라도 더 얼굴이 잘 보일 수 있게 아파요. 어쩌면 목사님 눈에 띄지 않으면 돈을 못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앉겠지요. 뭔가 문구가 있나요? 이유 있으십니까? 아니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있었습니다만 예배 때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 해방을 뜻하죠. 나라의 해방이 국가와 민족의 주권에 대한 해방 이것은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어느 한 나라가 어느 한 나라에 속박하여 처해 있다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싸워도 좋다고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은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한 크리스찬이 이와 같은 것을 아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에 예수께서는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너희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기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기자가 A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했는데 대답을 하는 자가 B라고 하는 대답을 B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기자의 질문에조차 제대로 해답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지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와 같은 문제는 다르지 않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니실까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지 않으시고 개인의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한 사람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개인의 구원의 문제와 앞으로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회복 해방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과는 국가의 주권의 회복보다도 개인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회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영위가 천하의 부귀 영화를 전부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랄지라도 그와 같은 삶이랄지라도 만약에 스스로의 생명이 확정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면 구원이 생명의 구원이 확정되어지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천하의 부귀 영화를 손에 넣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만 아멘하지 마시고요 삶의 장소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확실히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생활 속에서 아멘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전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도 저는 돈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그냥 집안에만 앉아 있을 뿐인데 마음이 왜 이렇게 풍요로운지 그런데 돈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허전하고 그것은 사실은 육신의 감정과 기분일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지난번 주일날에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흑인 인권해방 흑인 인권해방의 운동가가 되어서 그는 인권운동가로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노벨상 하면 세계 최고의 상이라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그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확실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존경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였으니까요 그는 그는 39살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다시 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분은 원래 목사님이셨죠 5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흑인 인권해방 운동을 위하여서 목회를 그만두십니다 그리고 흑인 인권해방을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 수 있을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노벨상도 수상하였죠 그리고 39세에 그러나 암살당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로 큰 업적을 세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노벨상은 이 땅의 멸류관일 뿐입니다 그가 39살이라 하는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하고 난 뒤에도 노벨상이 과연 그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미 세상을 떠난 그에게 주称한 노벨상을 수상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허무할 뿐입니다 믿으시는지요? 39살의 젊은 나이에 암살당하였는데요 과연 그를 순교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순교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암살당한 것입니까? 혹은 백인 안에서의 흑인 해방을 위해 일을 하다가 암살당한 것입니까? 판단이 되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순교라 할 수 없죠 원래는 복사님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는 암살당하였지만 그가 이전에 복사였다고 해서 순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영예로운 노벨상과 같은 상은 사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멸류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그가 목회를 계속하면서 누군가에게 핍박받다가 누군가에 의해 암살당하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가 순교하였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과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의 영광을 얻고자 원하십니까? 39살이 죽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만약 그가 계속 목회를 하였더라면 39살이 암살을 당하였을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킹 목사님과 같은 인물을 좋아합니다 존경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어떠한 결과를 낸다면 크리스찬들도 그 땅에 이 세상의 영광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가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이런 일을 한 것이라면 그가 한 일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혹은 이 인권운동을 위하여 목회를 오히려 그만둔 사람으로서 과연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여기는 커다란 의문이 남습니다 의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확실한 결과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각하게도 세상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10억의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을 이 킹, 로터킹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인으로부터 흑인이 해방되어지는 것이 꿈일까요? 네, 꿈이죠 가져야 할 꿈입니다 그렇지만요 백인의 손에서 흑인이 해방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손에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 받는 해방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해방에 대해서 포기하고 육적인 해방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죠 영적인 것과 관계없이 육적인 것이 해방되어진다면 좋겠지만 영적인 것과 비교할 때에는 육적인 해방보다 영적인 해방이 더 먼저이지요 믿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하게 더 설교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세상 그리시안들이 세상 그리시안들이 세상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루터킹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보다는 육적인 생활이 더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간단히 포기하지만 육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믿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면 안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활의 터전에서 보면 실제적으로는 육의 생활적인 부분에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거죠 실제로 먼저 구애하고 먼저 행동을 옮겨야 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더 빈틈없이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면 아우 어떻게 라고 하죠 매일 매일 십만행을 버는 일이라면 더 열심히 하셔야죠 얼른 가세요 하면 우리 복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육적인 수입에 대한 부분은 최저의 최소의 것으로 줄이고 영적인 것에 더 주력하십시오 라고 하면 일단 생각을 하죠 벌써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눈이 빤짝빤짝 빛나면서 좋아하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미가 이해되시는지요 지금 드린 말씀은 저의 생각을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시 전에 계속 기도를 드린 결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 때 마틴 루터킹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설교하려 하지 않았는데요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하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설교를 하는 복사님이 더 속 좁아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속이 좁고 넓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하를 손에 넣을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손에 넣을 것이냐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이 땅을 천하를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휴일인데 신학생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았죠 신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없죠 결국은 결국은 모양뿐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결과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해보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왕이면 메시야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죽기까지 슬프다 하셨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도 몸부림을 치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요 가느다란 바늘로 아마 이 손바닥을 꾹 찔러보십시오 가장 가느다란 바늘이라도 좋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형제님 하지 마십시오 형제님 정말 하시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그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시며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기도를 더욱 거듭하시고 더욱 기도하셔서 피를 짜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에 피가 배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기도하셨을까요 헤브라이요 헤브라이쇼 9.14절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십자가를 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래서 육신의 힘과 육신의 생각만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을 것 같이 힘드셨습니다 그렇지만 피를 짜내어 기도한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힘으로는 다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지난번에 카카오톡으로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셨는데요 이란인가 어느 나라인가의 한 소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입술을 다 꼬매버렸답니다 입술도 꼬매버리고 한쪽 눈도 꼬매버리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 지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한쪽 눈을 바늘로 꿰매고 입술까지 꿰매버리고 아니요 꿰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겠죠 꿰맨다고 할 때에 꿰매려면 꿰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테고요 그 순간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평화로는 일본 땅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정말 심한 선택을 해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을 택하기보다 일상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와 같은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다면 천국 갈 수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한 결과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도할 때에는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하기 전에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은 휴일이지요 오늘은 휴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고 휴가를 즐기러 가는 분들을 그렇다면 지금 심판이 임한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통역을 잘해야지 나도 내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닌데 왜 지금 심판이 임한다면 천국을 못 간답니다 지금 심판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답니다 깨달으신 분만 아멘으로 예수님의 설교는 더 듣기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내 다리가 너를 실족시킨다면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면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숨길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전하셨습니다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으시니까 멸망하는 사람을 보며 너는 괜찮아 라고 승리를 선언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설교는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눈 감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가도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옥 가십시오 오늘날 세상의 설교들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복사님이 일부러 설교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확실하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희미한 음성으로 들려와도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힘주고 강조하지 않아도 예와 같은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백화점 왕이라 불리워지게 되고 그의 실력이 소문이 나서 미 연방 정부를 위하여서 일해야 할 중요한 인물이다 정부가 그렇게 판단하여서요 그에게 최신부 장관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였을 때요 한마디로 잘라 노 센큐라고 하였습니다 거절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장관을 지내기 위해서라면 워싱턴에 머물러야 하는데 자기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되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장관은 노 센큐입니다 라고 거절했답니다 그때 연방정부는 아무리 해도 그 인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리하여 그에게 제안을 안 합니다 주일 날에는 일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주일은 워싱턴을 떠나 있으셔도 좋으니까 라고 하는 조건에서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런 조건에 이분이 수락을 합니다 주일이 되면 반드시 필라델피아에 가서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누가 가르칩니다 나가오 집사님하고 유 전도사님이 가르치고 있죠 역시 예수님은 참 멋지셔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역시 내가 크리스찬이 되길 잘했구나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장관이 되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이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조건으로 유혹해올 때에 여러분 아 내가 예수 믿고 성공했구나 라고 하여 수락하지 않을까요 이걸로 오히려 전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구실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내가 장관이 되면 교회에 더 헌금할 수 있잖아요 라든지 제가 장관이 되면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라든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십시오 생명을 지키십시오 아멘 유기의 기분 감정 상식으로는 타협하는 쪽의 사람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 믿음이 더 좋아 보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무리이며 단 한 사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기도하기 전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니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으로 같은 동일한 목사님이지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생각에 틀려집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오늘 설교를 했다면 오늘 아마 다른 설교를 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도하였더니 도중에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기도한 결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유기의 생각으로는 주일날 설교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다룰 필요 없다 그렇지만 기도하였더니 다시 한번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또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이 3일 만에 이렇게 길이 바뀌어져 버렸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배신자 그리고 죄인이 되어 3일 만에 확실하게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 죽으실 때 그 모습이 멸망하는 것으로 보였기에 아무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제자 중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정반대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걷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게 될까요 성령으로 거르신 예수님은 사후에 부활을 이루셨는데 성령으로 인해 걷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저 죄인이었으며 그저 배신자였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회개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전혀 제자들도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져서 핍박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하며 핍박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핍박 받는 것이 멸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성령 인도 받는 생활을 계속 사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선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나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는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구한 자만이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이때에 깨달으시고 분별하셔서 지금 이때에 분별하셔서 영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아무리 말하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생활은 장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묻어버리고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을 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무리 긴 시간을 교육을 다녀도 이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망해가는 사람 구원에서 멀리 떨어지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것은 죄인이 회개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여도 마지막까지 그것이 죄라고 하여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복사님은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압니다 지금도 죽어가면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 죄인데 그 결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아무리 얼굴을 바로 직접 대고 이야기를 하여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나는 계속 크리스찬이었으니까 나는 계속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리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감각이 틀린 육의 감각을 이와 같은 감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수지 않으면 생명이 이르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 이때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을 두고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버리는 일이다 나의 계획을 먼저 버리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할 것이다 등등 이런 계획을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기 이전에 스스로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어보기도 전에 자기 나름대로 먼저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버리면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건 성령의 허가를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만 구해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성경을 기준으로 토대로 하여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며 가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평소에 드리는 기도에 거의 주된 내용들이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 누군가가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구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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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